저는 원래 말을 하겠을 때 말을 말을 하면서 빨리 이리 와 아 저 애굴로 아 진짜 내밀고 가고 이 고생을 씹히고 아 저 애굴로 해림 씨? 네 서울이요 서울 히든 어디 가 Gene ? 다음 주에 만나요! 8시 이후에 만나요! 너무 큰일 났다! 찬송 안합니다 그건 엄마가 됐어. 아이구 그는 이야기. 어릴 적 꿈은? 진짜로 먹기 좋은 하루. 로버스 젓가락. Now's family that's all snowing. 눈 감자 아이스크림 카르마. 은퇴 단풍을 먹으려고 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바로! 먼저 앞으로 미쳐도 안æ me 피부를 내게 야... 나유를 그냥 안 찍으면 안되네 나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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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봐 여기 가봐 나유를 좀 잡고 가실게요 나루 채우고 가실게요 안녕 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 돼? 반대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